저희 세상이 갑자기 너무 슬퍼지고 세상이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이는 사람의 신체 나이로 안녕하세요. 놀러아TV 설치현수 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많은 보호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강아지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강아지들의 나이 사실 뭐 그런 또 명언이 있어요. 강아지들의 유일한 단점은 사람보다 빨리 죽는 거다. 그리고 강아지들의 시간은 사람보다 너무 빠르다. 이런 되게 슬픈 얘기들이 있고 요즘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사람으로 보면 나이가 한 몇 살일까? 라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거예요. 우선 우리 뭐 많이 아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의 수명을 좀 길게 잡아서 한 100살로 보고 그리고 강아지들의 수명 보통 몇 살로 알고 계시죠? 15년. 그러면 강아지들은 한 15년 살고 사람은 한 100년 사니까 100을 15로 나누면 한 6에서 7 정도 나오네. 강아지들의 1년은 사람들의 7살이겠구나.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5살이니까 5 곱하기 7 하면 35.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계산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강아지들이 보통 성장이 끝날 때가 몇 살이죠? 1년. 신체적으로 성장이 끝나는데 한 살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 15에서 20년이 걸리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게 되면 이 계산법은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 다음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강아지의 첫 1년은 사람으로 보면 15살이다. 그리고 그 다음 1년은 9년이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2살이 되면 24살이 되는 거고 중소형견은 1년에 4살, 대형견은 1년에 7살을 더 더하면 된다라는 계산법이 나왔었어요.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미국은 자이언트 브리드니까 엄청나게 큰 아이들도 많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왜 작은 아이들은 4살, 대형견들은 7살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대형견의 수명이 소형견보다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형견의 1년이 더 한 번에 많은 나이를 먹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이것도 잘못됐다. 사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UC 샌디에고 스쿨 오브 메디신 앤 무어스 캔서 센터 암센터와 UC 샌디에고의 의학팀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DNA를 분석하면 그 나이에 맞게 DNA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의 나이를 사람의 나이로 비교를 해보려면 그 DNA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강아지들의 나이와 사람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제 연구 결과가. 조금 더 과학적인 거죠. DNA를 가지고 분석했으니까.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한 살은 사람으로 봤을 때 서른한 살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무 슬퍼지지 않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슬펐는데 그래서 공식이 나왔어요. 공식. DNA를 비교해서 하는 강아지들의 나이 계산법 공식이 뭐냐면 16 곱하기 LN 강아지의 나이 플러스 31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LN이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LN은 로그예요. 자연 로그하고 해서 밑을 알파벳 1호 등으로는 로그입니다. 제가 이제 수학을 조금 좋아하고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LN은 뭐냐면 로그 2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로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공식은 여기 있죠? 16 곱하기 LN 강아지의 나이 플러스 31.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한 살. 만약에 한 살이면 16 곱하기 이거 계산기 할 때는 여기 LN이 있잖아요. 한 살이니까 1을 먼저 하고 LN을 넣습니다. 근데 로그의 위가 1이면 무조건 다 0이에요. 플러스 31은 강아지의 1은 강아지의 1살은 31살이다. 우리 집 세상이 지금 예상하기로 한 5살 정도 됐어요. 5살 정도 됐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16 곱하기 LN 5니까 5를 먼저 찍고 LN 플러스 31은 진짜 슬퍼져요. 네. 진짜 슬퍼져요. 56.75세입니다. 저희 세상이. 와 갑자기 너무 슬퍼지고 세상이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DNA 분석 결과로는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세상이는 사람의 신체 나이로 56.7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강아지의 나이대의 사람의 비교 나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여기 보이는 표처럼 강아지들의 신체 나이는 초반에 아주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조금 천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노견이라고 한다면 강아지들의 나이로 7살 정도를 우리가 이제 노견 시니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 7살 정도면 사람 나이로 봤을 때 이제 한 60세 60세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노견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선 이 나이를 무조건 우리 모든 강아지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NA를 분석한 연구는 레브라도 리트리버만을 가지고 한 연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성장 과정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소형견의 성장 과정이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레브라도 리트리버의 평균 수명이 소형견의 평균 수명보다 더 짧아요. 보통 소형견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15살이라고 보고 대형견의 평균 수명을 한 12살로 보기 때문에 이 계산한 것보다는 소형견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이를 적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강아지들은 더 훨씬 빨리 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건강에도 신경을 쓰고 소중하게 우리보다 빨리 시간이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고 가끔은 되게 힘드세요. 이게 병원과도 비싸지 괜히 착한 데 데리고 나갔다 대형견 키운다고 막 핍박받고 근데 거기다가 수명까지 짧아.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막 되게 많이 슬퍼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강아지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로 봤을 때 덩치가 클수록 오래 삽니다. 단적인 예로 코끼리 50년 살죠? 쥐 한 2년 살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코끼리 같은 경우는 부피당 체표 면적이 쥐에 비해서 훨씬 적겠죠. 부피가 크니까. 그러면 열을 덜 뺏기고 내가 대사하는데 이 심장박동 자체가 코끼리가 쥐보다 훨씬 더 낮아요. 적게 뛰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를 덜 해도 되는 거고 산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덩치가 큰 동물들이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왜 개들은 덩치가 더 큰 대형견들이 더 오래 못 살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독 에이징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들이 더 오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대형견들은 더 빨리 죽을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치와와 아이들이 태어나서 1년 동안 거의 다 성장을 완료해요. 그런데 커봤자 이렇게 태어나서 이만해져요. 그런데 리트리버 아이들도 이만하게 태어나서 이만해져요. 거의 같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때 너무나도 많은 산화 작용을 거친다는 거죠. 너무 빠른 노화 작용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세포 분열이라는 게 암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암과 비슷한 작용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대형견들이 1년 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그때 너무 산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설도 있냐면 성장하는 강아지들한테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들을 먹였을 때 이 산화 스트레스를 조금 보완해 줄 수 있고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벌써 다 성장이 끝났고 이제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천천히 늙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강아지들을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줘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좋은 음식을 주는 겁니다. 사료도 정확하게 저도 사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알거든요. 먹는 건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좋은 사료. 저희도 다음에 영양학 선생님 불러서 좋은 사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미안하고 산책 못 해주고 못 놀아준다고 사람들이 그 미안한 마음으로 계속 먹을 것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강아지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걸 먹을 걸로만 풀어주려고 하면 보통 비만인 강아지들이 건강한 체형의 강아지들보다 평균 수명이 거의 1년 이상이 짧아요. 우리 보호자님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비만인 강아지들한테는. 세 번째로는 당연하겠죠. 우리 산책 많이 시켜주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해주지 않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세상이도 곧 주기적인 건강검진에 들어갈 거고요. 세상이 말고 12살 버블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수의사고 부담이 덜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항상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와 암에 대한 좀 보조적인 검사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강아지들을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려면 치아 관리. 이빨 잘 닦아주셔야지 심장, 간, 심장 다 괜찮을 수 있고 오래 살면 뭐예요? 치매 걸리면 보호자랑 강아지 다 고생해요. 치매의 확률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들 하고 계시죠? 심장 사상충과 외부 진득이 항상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약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꼭 잘 예방해 주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 강구하고 있지만 사고 나지 않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강아지 줄도 안 하고 풀어놨다가 사고 당하고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이거 누구 탓이에요? 줄 풀어놓은 강아지 보호자 잘못이에요. 항상 사고 당하지 않게 그리고 산책할 때도 우리 산책 줄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튼튼한지 끊어지려고 하는 부분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 예전에 인턴 할 때 분명히 다 안전하게 하고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줄이 끊어졌어요. 오래돼서. 그래서 교통사고로 무지개다리 건너놨이도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 강아지들의 산책 줄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줄을 풀어놓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좀 꽉 깨어 보인다고 불쌍하다고 이거 헐렁헐렁하게 하진 마세요. 불쌍하다가 영영 못 보는 경우 생겨요. 적당껏 꽉 쪼여지만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모두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뻐해주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니 강아지들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한 번 한 아이를 보내본 입장에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 강아지와 함께 더 행복할 수 있는 것들 건강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본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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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